다 그거 될 텐데 뭐 다 꺼야지 다, 다 껐어 자, 위버스를 했으면 이제 틱톡을 가는 거지 음악도 켤 수 있어? 뭐 나랑, 이거 뭐야 게스트 멀티 게스트를 잠금 해지 않을까요? 아, 나 이거 아직 못하네 못하네 못해 나 간다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 또 선물 기능 꺼졌네 다행히 이제 선물 못 보내지롱 선물 못 보내지롱 안녕 간다 잘 있어 나 진짜 쉬러 가야 돼 빠이 칼 다 바라마 보다 뜨거워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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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